나 전영푸우 첫 불회논곡 출연 많이 놀랐어요 그 결과 모다도의 대기실에서 많이 웃겨야 했어요 저는 그 역할로 왔어요 우승은 워낙 노래에 진정한 곡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 전영푸우 첫 불회논곡 출연 많이 놀랐어요 그 결과 모다도의 대기실에서 많이 웃겨야 했어요 저는 그 역할로 왔어요 우승은 워낙 노래에 진정한 곡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더 노래는 잘해야죠 그래도 가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